이번 시간에는 좀 재밌는 기능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이 Express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실 초반은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들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죠 뒤로 갈수록 달라지겠죠 그러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이 되게 힘들고 지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Express에서는 기본적인 구성에 해당되는 또 아주 모범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Express Generator라고 하는 것입니다 Express Generator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비어있는 디렉토리에서 에디터를 현재 실행시킨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npm install 그리고 express Generator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마이너스지 글로벌리하게 이 컴퓨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두가 필요해서 앞에다 수두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됐고요 여기서 Express 마이너스 h라고 하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예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Express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면 Express라고 한 다음에 MyApp이라고 하면 이 Gen이라고 하는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디렉토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엔터를 쳤더니 이 안에 MyApp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그리고 bin, public, route, views, apps,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들이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d myApp change directory myApp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npm install을 실행시키라는 뜻입니다 package.json을 열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Express를 이용해서 웹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할 만한 중요한 라이브러리들이 package.json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npm install을 하게 되면 npm이 package.json에 있는 dependencies의 항목들을 보고서 필요한 파일들을 node-modules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cd myApp으로 들어가서 npm install 다시 할게요 그럼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죠 그럼 node-module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우리가 필요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쭉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이 설치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pm2.start 이걸로 구동시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node.js Express에서 표준적으로 실행시키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선 app.js라는 파일이 가장 중요한 메인 파일이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살펴봤던 것과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 것들이 좀 다를 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더 뭐랄까요 모범적인 코드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사용했던 코드는 모범적인 코드가 아니라 배우기 쉬운 코드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행을 시킬 때는 npm start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패키지 json에 보면 스크립트에 star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start에 node 그리고 bin 따따따라고 되어 있습니다 bin 따따따라는 얘예요 즉, 얘를 실행시키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이 파일이 node.js에 의해서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한터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안 됐던 이유는 이미 3000번 포트에 뭔가가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npm start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3000번 포트로 들어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express, welcome to express 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한 express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app.js 파일을 열어보면 우리가 알만한 것들이 대부분 들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우츠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는 index.js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이 파일 안에 이 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홈을 표현해 주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여기서 이 부분은 템플릿 엔진이라는 것을 세팅하는 기능이거든요 우리는 직접 html 코딩을 했지만 뷰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뷰스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여기에 jade 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이라고 하는 파이들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html 코드를 더 적은 코드로 생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 과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우리 express 여기 static 파일을 세팅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라우터들을 세팅하는 부분 그리고 404인 경우 파일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에러를 처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위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라우팅 되는 부분들은 라우츠 밑에다가 파일을 추가하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추가하는 걸 통해서 빠르게 빠르게 express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express generator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